아 추보라 아 추보라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이게 움직여도 않네 물이 얼었어요? 밟고 얼어가지고 물도 놓지도 않네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추보라 영화 한 15도 됐는데? 아이고야 14도? 14도 올라봐요 아이고 아이고야 야 이렇게까지 온다고?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것도 얼어가지고 호수를 녹아야 되거든 아 이걸 여기 녹이시에요? 네 녹여야 돼 아 여기 소태당아 이거 항상 뜨신 물 쓰기 위해서는 여기가 호수가 이 가마솥에 데려간 거 잠깐만요 오 녹았다 네 좀 닦아봐요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잘 나와? 네 자 이제 밸브를 녹여야 물을 쓸 수 있는데 어때요? 어때요? 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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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 나오네 다 나오네 다 나오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 마냥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 시립길에 날씨가 추우니까 올해 날이 추워가지고 올해 날이 추워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만큼은 안 얼었거든 아이고 아이고 아하 이 물을 계속 조금씩 틀어놔야 되겠네요 그래 산중이라 물이 아까 이거 하면 받기 힘들어 그렇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물을 이렇게 뜨겁게 해놓는 거군요 편안해요 다른 것도 사용을 할 수 있으리까 아